안녕하세요 김대식TV의 김대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또다시 중학교 교과서에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내년도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역사 7종, 지리 4종, 국민 6종, 총 3과목에서 17종의 교과서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 국민, 지리 교과서 대다수의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틀려도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입니다 또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 점을 크게 세 가지 역사적 사실에 증명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김대식 TV에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일본 정치인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발견하여 실효 지배를 해왔습니다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국사기에 의하면 512년에 우산국은 신라의 이사부에 군대가 우산국을 정보를 하면서 신라에 복속되었습니다 당시 우산국의 일부에는 우산도라 하여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니 512년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03년에 독국아와 막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1618년 독국아와 막부가 당시 어부들에게 을릉도와 독도 인근을 업할 때는 독도와 을릉도를 갈 수 있는 면허증 그때 당시 도해면허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해면허란 우리가 애국에 갈 때 지금의 여권하고 똑같습니다 여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일본은 을릉도와 독도를 본인들이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이 1868년 명치위신이 일어나죠 1877년에 일본 메이지 정부는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을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이런 지령이 발견된 바가 있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독도는 일본 영이 아닌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도를 1905년 일본은 궁극조의 정권이 동아시아를 자기 세력권으로 삼기 위한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시네마현에 불법으로 편입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일본은 1905년 독도의 불법적 편입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제법정의 판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드로와 온두라스가 있죠 그 엘살바드로와 온두라스 간의 영토 분쟁 사건을 보면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정부는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시네마현 단위의 고시는 국제법적인 효령이 부축만하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1905년 독도의 시네마현으로 편입한 고시문서가 이 고시문서라는 것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화재로 인해서 이게 소실됩니다 그리고 온본 문서 존재를 입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판단을 정확하게 내린 바 있죠 바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일본은 1945년 7월 26일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 조건을 선언한 미국과 영국, 중국의 연합국 포스탄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패전을 공식화했고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 일명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패전 이후의 상황 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우리는 그 평화선을 일명 이승만 라인이라고 이렇게 제정합니다 그의 독도를 일본 주권으로부터 배제하는 선을 끊고 1952년 6월 18일 평화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애국 어선의 나포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침입하려는 일본 어선에 대해서 나포와 총격으로 견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을 일체 반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당한 궁극주의 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이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 보였던 일본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독도 분쟁을 또 이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바로 1953년 일본이 독도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이 죽도, 다케시마라고 하죠 자기네들 말로는 죽도라는 팻말을 세우면서 독도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또 보인 게 일본입니다 당시 우리 울릉도의 36명의 어민들은 의용수비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침탈한 일본을 몰아내고 3년 6개월에 걸친 항전으로 우리의 섬, 독도를 지켜냅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번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 침탈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제의 침략을 미화하고 강제 동원 수탈과 일본군 이한보 등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9월 1일 폴란드 빌리윤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독일어와 폴란드어로 독일 압재에 희생된 폴란드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죄한 것이 전 세계 언론 매스컴을 타고 방향이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진심어린 사과와 또 사죄에 대해 도덕적 배상이라고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마음을 열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독일의 모습, 과거사를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엄연한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토를 거듭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일본 정부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93년 고노 다마 발표했지 않습니까 82년 미야자와 다마 일본 잊으셨습니까 역사적 궁극주의를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와 갈등을 일으킨 일본의 아베 수상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궁극주의를 반성하지 않고